안녕하세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카메라 카메라 해줘야죠. 위대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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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. 마이크 켜놨어? 이 마이크 켜놨냐고 그러니까 왜 안 들리지 내 목이 져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이걸로 해보시겠습니까 마이크 다 꺼 마이크 다 꺼 어디서 좀 놀았니? 질문한 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마이크는 한 번 아니다 아 시민 여러분 좀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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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